적었단 말이야, 이 케이티 곤루스티니 어허 됐고 하이! 아임 오티 디 오톨 디 디 오톨 그때도 그렇게 하던데, 맞지? 그때 뭐 그거 할 때 나는 누구야, 누구야? 맞지? 맞지? 응 오티 디 오톨 나는 수달 오티라고 해 아...리브 마이... 위드 아일 vv 아일 with 아일 leave with my mother & father 응 에인 And my friends are from all over the sea 무슨 얘기했지? 내 친구들은 다... 근데 개구리는 바다에 안 살았음 그러게 이 똥개 같은 메리촘처럼 눈알이 튀어나와 있네 I love my little stone 그리고... 이걸 좋아한단다. 리들스톰. 맞지? 아주 맨들맨들하게 생겼네. 그리고... 제 집은... 도움. 그리고... 정말 행복해. 뭘 하자 행복해요. 나라서. 지라서. 제 친구들이 해외에 해외에. 아니, 개고래가 어떻게 해엄침. 그렇죠. 메리툼이 해엄치는 소리이지. 메리툼이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트려 빗어 그냥. 아니. 제... 부모님. 부모님. 엘. 엘. 소리치다. 엘. 엘. 근데... 이렇게... 뭐... 뭐? 나도 전부. 컴 모션. 컴 모션. 모션인데. 컴 모션이. 같이 하는 모션인가? C. O. M. M. O. T. I. O. N. 제니 이제 이런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엉. 응. 에잍. 컴 모션. 컴 모션. 지금 물어뜯들어. 에잇에잇에잇에잇에잇. 보세요. 컴 모션. 움직임. 소란. 격렬한 움직임. 응. 아 뭐야. 그렇구만. 그... 여러분의 어머니들은 예를 소리 지르지만 예를 한다 커모션을 좋아한단다 우리 소란을 좋아한단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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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asked me to join them 데이가 누구? 부모님 부모님들이 손가락이 이상함인가? 우짱이 봐 박원샘, 이게! 나에게, 그래 보자 좀 이따가. 나에게 부탁한단다, 요청한단다, 뭐라고. 그들을 하나한테 조인하기로 맞지? 그래, 좀 계속 있어보자, 경과를 지켜보자. 봐, 이건 다 대전스. 이렇게 다 대전스. 근데 이 형 안다임. 봐봐, 박원샘. 어, 안... 아, 그러면 됐네. But... But there's my... Here's. 여기. Here's my secret. Here's my secret. You see... You see... I'm just...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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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ther 했잖음. An author. An author. 나는 한 마리 오토야. 저 기난, 기냥. 그냥. Who... Who doesn't like the water. Yeah, 수달이 이걸 이걸 안줘 묻잖아. 맞지? 주겠네, 곧. 계속 보라. Oh... Whatever... It's... It's wrong with me. 뭐야? 어떤 게 내가 잘못했어? 수영은 못 하는 게 잘못이지. 물을 싫어, 맞지? 응. One bright sunny day. The sea was all clear. It's clear. It's clear. It's clear. Right, Yang. And my friends and my family called me to appear.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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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 Appear. S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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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d. I held my hand right. Head high. Head... High. 한번 다시 보자. So... I held... My head high. My head high. You can get my... My head high. 이렇게 맞잖아. 이쁩니다. And... And I... Puff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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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side. 한숨. 그래... 큰숨을 퍼프. 퍼프가 뭐지? 퍼프. P.U.F.F.G. 나도 그런 느낌인데. 내뱉다. 응. 보신탕을 끓이다. 응? 빻금빻금 슈크림. 동사로 봐야 된다. 맞지? 숨을 헐떡거리다. 씩씩거리다. 밀린 거겠다. 맞지? 응. I popped a great side. 이게 숨을 내시네. 맞지? 응. And I... Stop my... 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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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나의 토우를... Stop. 딱... 했단다. 봐봐. 이게 딱... 따가니 한번 당가 보네. 응. But... I couldn't get it. 들어갈 수 없었단다. I'm just... an... water. 난 그냥 단지 수달이야. Who doesn't like the water. 응. 라임이 그냥. 응, 그렇죠. However... Whatever. Whatever. Whatever is wrong with me.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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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렇게. 응. 또다. 응. Again and again. I found my family and friends... And then I tried to... Try to... Pursuate... me... to swim. 응 계속 아유 왜 좀 아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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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우 데이 오 영화볼 수 있겠네 하하하 but those 유해들 유해가 뭔데? 찬스스 월 슬림 슬림 슬림이 얇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 기회들이 얇았다 무슨 뜻이냐 계속 보지 않아 기회들이 뭐 좀 좀 슬림 기회들이 좀 또렷하지가 알았다 슬림은 얇다는 뜻이거든 기회들이 좀 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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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을 할 수 없었어 찬이랑 아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어 뭐 물에 첨벙 뛰어드는 것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끌고 다니니까 이게 소우 데이 오울 스위미 과거형이야 스윙 가버리다 오웨이 아유 그냥 꿋 좀 Range 춥 덜만 좋아해 I don't want to sink. Sink은 뭐고? 까랑기 싫어. 응, 까랑기 싫어. I'm just an author who doesn't like the water. But nothing is wrong with me. I made a book. Oti. I'm Oti. The author. I live with my family. I live with my mother and father. And my friends are from all over the sea. I don't like the water, but I... Explore. Explore it with... 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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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to find out. I'm a big fan. I'm a big fan. I'm a big fan. I saw it. I'm going to get it. I really like the water. I don't like the water. 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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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like the water.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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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hat is this? We. We. I'm a big fan. Explore. 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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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방법이네. 글리! 기쁨으로 한 번. 봐봐 계속. 걔 제이야. 아... 오시 뭐야? Because I found a way to just be me. 응, 뭐예요? 내가 되는 방법을 찾았다고. 응, 맞지. 오! 오, 땡큐 베리 머치 포 리딩. 응, 아무튼 어때요? 이런 느낌이세요? 아주 수달의 그냥 건축 기술이 그냥 응. 일상생활에 아주 완벽히 노화된 응. 아주 그냥 재밌는 동화책이네. 그렇게 남 같지 않아도 괜찮다, 맞지. 수달은 당연히 수영 잘하는 게 맞지.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수달이잖아, 맞지? 응. 너도 그럴 수도 있다, 맞지? 괜찮네, 이제.